수학에 빠진 시간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강좌가 대표 강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잘 들어주시고 또 이전에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이 이번엔 바뀐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바뀐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테니까 이전에 들었던 학생들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셔요 알겠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자 짠 우리 웬만하면 다 비슷한데 여기에 파이널 쪽에 새로운 강좌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최종점검 모의고사라는 강좌였는데 이 최종점검 모의고사도 되게 좋아요 문제들도 되게 좋고 그거 들어서 또 성적 오른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단점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서 선생님이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좀 마음 먹고 확신 있는 직전됨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어떤 강좌인지는 그런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크게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의 대표적인 강좌들은 선행 강좌, 개념 강좌,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낌 있는 선행 느낌 있는 선행 말 그대로 선행 강좌예요 빠르게 볼 수 있는 강좌고요 그거 이후에 이제 매력 있는 개념 완성이라고 저 매력 있는 개념 완성은 느낌 있는 선행은 선행 강좌지만 이 개념 완성은 말 그대로 진짜 개념을 다 잡는 강좌여서 선행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 선행에서 풀지 못한 여러 문제들 그리고 만점 문제들까지 해서 한 방에 정복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개념 그리고 여러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도 다 들어있는 그런 강좌다 대표 강좌고 메인 강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제풀이 강좌가 있는데 개념을 익혔으면 여러 문제를 풀고 반복해서 자기 걸로 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위한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대비까지도 가능한 문제풀이 강좌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이 있는 직전 대비는 마무리 강좌예요 말 그대로 시험 직전에 정리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정리만 하는 거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강이 있어요 특강 특강은 이제 중학수학 그런 거 이제 다시 보는 그런 특강이 있고요 원샷 특강 시리즈인데 여기에는 뭐 이차수 특강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이차수도 있고 그래프 특강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원래 대표 커리큘럼들이 있었잖아 그러다 선생님이 시중교제 시중교제를 활용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샷 개념원리 개념원리라는 강좌죠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강좌를 선생님이 이제 강의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개념들이 있고 문제도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개념원리의 친구 RPM이라는 강좌도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트로 가기에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 선생님 그러면 개념 강좌로 뭘 들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문제풀이는 둘 다 문제풀이인데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등급별로 조금 나눠서 이 정도 등급선에서는 이런 강의가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이 그거 잘 보시고 아 그럼 나는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느낌있는 선행 뉴가 붙었어요 수학 카랑 수학 투는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바뀐 선행 강좌로 나와 있는데 아직 수학 상이랑 수학 원은 안 나왔을 겁니다 이거 촬영하는 시기에는 근데 곧 나와요 1월 되기 전에 이미 나오고요 강좌는 촬영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선행 강좌가 수상 수원이 나올 겁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냐면 당연히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이기도 해요 또 빠른 시간 내에 보기 원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되게 들으면 좋아요 특히 수학 포기한 사람은 당연히 선행 강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수학을 좀 못하면 못할수록 반복을 많이 해야 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선행 때부터 많이 많이 보고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포기한 사람은 바로 다른 강좌 오지 말고 선행 강좌부터 깔끔하게 거기서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강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상을 설명하면 수학 상에는 전체적으로 무엇 무엇 무엇이 크게 크게 있는지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설명을 하는데 문제풀이를 할 때는 여러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만 풀어요 그래서 느낌 있는 대표 예제라고 해서 느낌표라고 부르는데 그 느낌표만 딱 깔끔하게 이 개념에는 이게 대표적인 문제야 하고 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고 넘어가요 교과의 개념은 다 설명하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테크니컬한 거는 설명 못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개념을 방금 얘기했죠? 쉽고 선생님이 그래도 꽤 쉽게 설명하는 편이어서 쉽게 설명하고요 빠르고 빠르게 선행 강좌니까 빠르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텐션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 텐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졸리지 않는다 다른 선생님 수업들은 졸리는데 선생님 수업은 졸리지 않습니다 이게 첫 출발이거든 수업과 친해지는 첫 출발 일단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도 안 듣는데 뭔 성적이 올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이 수업 들으면 수업과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다 빠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봅시다 대표적인 강좌죠 매력있는 개념 완성도 마찬가지로 교재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학2나 수학하 이런 것들은 이미 바뀌어 있는데 초반에 배우는 수학상이나 수학1은 아마 지금 이 촬영 시기에는 안 돼 있을 텐데 이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다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안에 이거 펴보시면 그 이렇게 적혀있는 것들 있잖아 선생님이 옆에 디자인 다 하고 모든 거를 다 쓰고 선생님이 타이핑 다 하고 이거 내가 다 한 거예요 진짜로 인쇄만 업체에 맡겨서 한 거야 선생님이 그걸 왜 자랑하려고요 정성을 담았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 얘기한 겁니다 어떤 강좌냐면 선생님이 대표적인 개념 강좌고요 내신만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능까지 가기 위한 실전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고력도 다 확장할 수 있게 개념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한 방에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 세 번째 내용 문제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필수 예제들도 있고요 필수 예제 뒤에 이제 만점 문제라고 있습니다 만점 문제에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것과 모의고사에서 좀 유명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최소 이것만 보더라도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운 학교는 해당이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것만 주구장창 열심히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하면 최소 3등급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적어도 몇 번? 3번 이상 보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선생님이 엄청 많이 말할 거거든요 이따가 선생님이 학생들이 실제로 수강평에 쓴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언급할 건데 수학은 반복이 생명인데 어떻게 반복하느냐 틀린 문제들은 무조건 3번 이상 보셔야 돼요 개념들도 당연히 3번 이상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도 3번 이상은 거의 불변의 진리예요 수학은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3번 이상 보는데 항상 교재 뒤에는 이 강의에서 교재 뒤에는 셀프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이 셀프 스터디는 이제 교재 있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적어도 3번 이상 공부하시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 각 강좌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거기 가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센스 있는 문제풀이 이것도 이미 나와 있어요 다 센스 있는 문제풀이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올해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2023년에 선생님이 다시 새롭게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new라는 말을 붙였어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강좌는 어떤 강좌냐? 목표 1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개념이 없지 않아요 실전 개념 조금 더 실전 개념 매력 있는 개념 완성에서 모든 개념을 배웠다면 거기서 액기스와 그리고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테크니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실전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고요 내신에 나오는 빈출 문제들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까지 공부해 그러니까 목표가 1등급인 학생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1, 2등급 목표가 1, 2등급이야 1, 2등급 알겠죠? 그러니까 2등급 학생들도 1등급으로 올라갈 거고 3등급 학생들도 1,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에는 특히 모의고사에 나왔던 어려운 문항들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고력을 무조건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모의고사 대비도 가능합니다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수업을 듣고 정말 많이 복습하고 복습해서 학교 시험에 100점 맞고 1등급 맞고 모의고사 1등급 맞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좀 수학의 실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직전 대비예요 직전 대비 직전 대비는 시험 직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냐면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있어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이 강좌는 1등급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꼭 맞춰야 되잖아 그쵸? 이것만은 꼭 봐야 되잖아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선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어 여태까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를 토대로 분석해서 그런 액기스들만 딱 모아서 정리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미니 모의고사를 넣을 겁니다 대략 3회분 정도 들어갈 생각인데 3회분 정도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 단원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단원별로 개강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전에는 선생님이 최종점검 모의고사를 개강을 했었는데 그 강좌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시험 범위를 다 담을 수가 없다 내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 시험지는 예를 들어서 수학상의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2차 함수까지 들어 있어 근데 선생님 우리 학교 시험은요 2차 함수 뒤까지 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오는데 이러면은 이런 학생들은 이 시험지를 받아서 풀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의 시험 범위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점이 좀 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각 단원별로 끊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구성하자 그래서 이것만은 꼭 보자라는 문제들로 구성해서 그 문제들만이라도 잘 정확하게 공부하면 시험 성적이 오를 수 있게 만들자 해서 이번에 새롭게 개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 강자들이에요 특강 강자들이라면 수험생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들 문제들을 정리합니다 특히 중학교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을 정리하는 그런 강좌도 있고요 그래프 특강이 있어요 그래프 특강 이거는 얘들아 이거 무료 특강이거든 이거 무료예요 대부분 학생들 프리패스니까 무료로 듣긴 하겠죠 하지만 이거 무료예요 이거 무조건 필수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몇 학년이 됐든 간에 내가 그래프 잘 모르잖아? 무조건 들어야 되는 특강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뭐 절대값 함수라든지 뭐 조금 어려운 가우스 함수라든지 뭐 등등 3차 함수 인수분해 됐을 때 그래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알겠죠? 혹시 그래프가 좀 약하다? 내 등급이 낮다 하면 무조건 그냥 필수로 들으세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강압적인데요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특강인데 이 2차 함수는 조금 내가 2차 함수 공부를 좀 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좋아요 언제?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 혹은 고1에서 2차 함수를 공부한 후 2차 함수랑 뭐 그런 거를 다 공부한 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강들이 또 이제 개강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부족한 거를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강이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 잘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개념원리 원샷 개념원리 아주 인기가 좋아요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원리가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고 또 문제들 쉬운 문제들이 많이 돼 있어 중간 난이도까지 문제들이 많아요 쉽고 중간 난이도까지 그래서 고등수학의 대표 참고서로 불리게 되었고 학생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의 해설을 듣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꽤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개념원리를 새롭게 다시 촬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전에 개념원리가 이미 다 촬영이 돼 있거든 7종까지 다 촬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미 다시 촬영합니다 다시 또 촬영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촬영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 강좌의 특징은 선행이란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행이란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단점이 있어 좀 중요한 실전 개념들이까지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매력있는 개념 완성이랑 비교했을 때는 요게 조금 더 쉽습니다 다만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선행을 할 때의 선행과 기본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연습하는 데 도움이 정말 될 거예요 그런 강좌예요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요 필수 해제 있죠 그리고 연습 문제까지 있죠 이거 내가 다 풀어드려요 단 확인 체크는 아니야 확인 체크는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 이 연습하시고 나한테 모르면 Q&E 질문을 하세요 그럼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웬만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7종 다 촬영했으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RPM입니다 RPM은 RPM은 문제풀이 강좌죠 문제풀이 강좌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서예요 유형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내가 제일 좋게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개념원리나 개념 완성 강좌 있죠 또는 개념원리를 수강하면서 RPM을 병행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 유형서 하나는 병행해야 되니까 대신에 개념 강좌를 안 듣고 이걸로 개념을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유형서입니다 문제풀이하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하라고 여러분 연습하다가 내가 모르는 게 생기면 그 모르는 거를 강의 찾아봐서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알아보시면 되죠 왜? 해설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촬영한 거예요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만 합니다 나만 RPM을 촬영하니까 여러분 와서 들으세요 무조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개념 강좌 병행하기에 최적화된 교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유형 문제가 있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유형이 이렇게 있잖아 유형 1번 이렇게 있어 그리고 문제가 따다다다다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그러면 유형 1번 할 때 먼저 간단하게 개념적인 게 아주 간단하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쫙 풀어줍니다 유형별로 풀어주니까 참고하시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틀린 것 위주로 들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꽤 많이 하더라고 개념 원리 할까요? 느낌 있는 선행 할까요? 개념 완성 할까요? 저는 센스 있는 문제풀이 들어도 돼요 RPM과 비교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정리해 줄게 나 수학 못해요 나 수학 못해요 수학 잘하고 싶어요 혹은 수학 못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겁니다 이거 당연히 선행 강좌는 짧아요 짧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선행 강좌를 통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념 원리로 오셔요 수포자는 개념 완성보다는 개념 원리가 더 좋습니다 개념 원리로 오셔요 그 다음에 RPM과 병행하는 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만 해도 되게 많아 필수 확인 체크 연습 문제 1, 2, 3 연습 문제 스텝 1, 2, 3 있죠 이것만 해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RPM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내가 딱 정해줄게 그냥 RPM은 유형 문제 있죠 유형 문제에서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거든 난이도 상전까지만 하세요 하랑 딱 중까지만 하고 여기는 개념 원리 완벽하게 하고 이것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하지 마 지금 수학을 못하는데 너무 욕심내면 안 돼 많이 많이 반복하고 틀린 거를 꼭 다시 봐야 돼 적어도 3번 이상 그래야 친해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알 수 있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직전 대비로 오세요 직전 대비로 오셔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기서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풀면서 아 이렇게 문제 풀으면 되겠구나 또 틀렸어 틀렸어 괜찮아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세요 근데 우리 수포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수학이 즐거워지고 어떻게 푸는지 알 것 같아 실력이 조금씩 올랐어 그러면은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풀고요 선생님 저 문제 더 풀래요? 라고 하면 시중 참고서 아무거나 하나 더 잡아요 비슷한 단위로 아무거나 더 잡아서 한번 더 푸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알겠죠? 기본 툴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등급에서 5등급 선 이라고 볼까요? 4등급에서 5등급 선은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난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 수학이 날 포기했지 나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 난 수학 좋아 재밌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야 그러면 개념원리랑 RPM의 조합으로 들어가세요 개념원리하고 RPM 하세요 근데 RPM까지 하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양이 좀 많을 수 있어 개념원리 완벽하게 보는 것과 해서 RPM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일단은 시험 꼭 나온 건 일단 패스 나머지는 좀 다 풀려고 노력을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안 돼 이 학생들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수업을 듣고 어? 나 이거 알아 라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만나본 대부분 학생들은 몰라 거짓말이야 인정을 안 해 이 학생들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개념 완성 강좌 좀 빠르게라도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들으세요 이거 제발 다 들었으면 시간이 된다면 꼭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들으면서 RPM에서 안 풀었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까지 풀고 그리고 앞에서 틀렸던 문제 있죠 이거 안 하면 안 돼 제발 이 RPM에서 시험에 꼭 나온 문제 안 풀었으니까 그럼 풀어야 되고 여기서 틀린 문제들을 꼭 푸세요 꼭 선생님 저 수학 문제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틀렸던 거 반복하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다른 문제집 한 권 더 푸세요 이때는 문제 더 많이 많이 풀어야 될 때가 맞긴 해요 그러니까 개념도 확실하게 문제풀이도 이 정도 수준을 많이 많이 하면은 그래도 4, 5등급은 3등급 위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2등급 후반까지도 올라가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괜찮으면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 공부했다 1월에 공부했어 이거 2월에 공부했어 3월에 시간이 괜찮으면 그때 센스 있는 문제풀을 푸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달리겠죠 이거는 센스 있는 좀 어려우니까 센스 있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했고 시기가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거 구체적인 거는 그냥 선생님한테 Q&A를 남기세요 그게 더 정확해요 선생님이 상담해 줄게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완성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확신 있는 직전 대비로 오시면 되고 이 전까지는 계속 틀린 거 반복하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해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 개념은 이거였지 외우고 외우고 알겠죠 좋아요 나머지 3등급 이상 3등급 이상이면 웬만큼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못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 원리 하지 마세요 내가 딱 말할게요 개념 완성하세요 매력 있는 개념 완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RPM 문제 다 푸세요 이건 걸으면 안 돼 싸구리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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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탄탄하게 다져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때 느껴야 돼 이 RPM이 쉽다 어렵다를 느껴야 돼 RPM 조금 그래도 버거운데 3등급 후반 학생들이 좀 버거울 수도 있어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오실 때요 RPM과 비슷한 난이도로 들어오세요 비슷한 문제집 하나 더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저는 RPM 풀었을 때 선생님 강좌 들으면서 풀었을 때 거의 다 맞췄어요 라고 하면 요거보다 이제 어려운 고난도 문제집을 선택하는 거지 근데 어떤 문제집을 선택할지 모르면 Q&A 남기세요 저 RPM이랑 개념 완성 공부할 때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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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엔 어떤 거 풀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럼 내가 확실하게 딱 집어줄게요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학생들 내가 계획 되게 많이 세워주거든 계획 세워줘서 그거 그대로 지켜서 성적 오른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을 남기세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요런 문제집들과 같이 병행해서 문제풀이 강좌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풀이 강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 확실히 복습하면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많이 많이 적어도 세 번 인사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 선생님 수강평 중에 어떤 수강평이 있었냐면 자, 이기는 처음에 고등수학을 공부하는데 나, 나, 나 진짜 너무 멍청한 줄 알았대 왜? 봤던 문제인데 한 일주일 그 주말에 또 보는데 몰라 나 봤던 건데 내가 틀렸잖아 그리고 내가 질문해서 봤을 거 아니야 알았을 거 아니야 지나서 보면 또 모른대 또 다음 주에 보면 또 모른대 근데 두 번 세 번 복습하다 보니까 네 다섯 번째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되더래 그러니까 반복만이 우리에게 익숙함을 줄 수 있어 반복해야지 테크닉들이 정착이 되고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세 번 이상 틀린 것들 여기는 문제들 반복하고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로 오셔서 이제 마무리한다고 하시면 되죠 그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아 선생님이 이제 수강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셀프 서디 나오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셀프 서디 문제 복습 많이 했다 이거야 많이 반복해서 풀었어요 100점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셀프 서디로 복습하고 복습했어요 수학 점수가 안 나오시거나 여러 문제집을 그냥 건드리는 것보다 한 권을 제대로 보세요 봐봐요 여섯 번 풀었대요 여섯 번 여섯 번 풀었대요 이거 거짓말 같죠 선생님 현장 학생들 대화 나눠보거나 시험 기간에 보잖아 직전 시험 전날 하는 거 딴 거 없어 틀린 거 다시 푸는 거야 애들이 그러고 가요 당당하게 1등급 맞고 한다고 그 학생들 진짜로 여섯 번 풀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 정도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집을 푸니까 괜찮은 거야 할 만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복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기출도 자기가 뽑아서 풀어갔는데 100점 나왔다는 거지 아시겠죠 사랑한대요 이건 농담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지 뭐 자 또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반복하고 열심히 그치 복습하고 강의가 끝나면 그날 복습하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웬만하면 여러분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세요 내가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이거 필수입니다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해야 돼 그래 안 까먹어 망각이론 있잖아요 망각이론 여러분 유명한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보고 좀 이따 또 보고 또 보면 안 까먹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잘 봐요 3일 지나서 또 풀었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 푸는 것보단 하나를 제대로 알 때까지 푸는 힘 정말 그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풀고 100점 맞고 남들이 어려웠다는 시험인데 다 자기는 흐뭇해하고 이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만나기 전에 공부 방법은 새로운 문제만 풀었다 새로운 문제만 풀었다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 한 번 풀고 틀렸던 문제는 해설보고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안 봤다는 거예요 한 번 맞은 문제들도 다시 안 보고 계속 새로운 문제만 고집했다 이러면 망한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그래 내 자랑이 아니잖아 이건 학생들이 직접 했다는 거잖아 그냥 자기가 선생님 말 듣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해준 방법을 자기가 적용해봤다 내가 보고 보고 또 봤다 이건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학생님 이학생님 자 일단 수2 중간고사에서 1등 했어요 전교 1등 과장 안 보태고 5번 6번 복습했다 과장 안 보태고 진짜 처음에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1등급은 꿈도 꾸지 못한 내가 기억하기로는 저 학생이 한 3, 4등급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공부방법 깨우치고 2학년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성적이 급상승해서 1등 찍었습니다 이거요 핵심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습이라는 게 반복할수록 시간이 짧아지더라 당연한 겁니다 복습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거는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매번 학생들한테 소개하는데 싱싱한 화로 같아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그만큼 재미있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스튜디오 버전인데도 선생님은 처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네요 이번에도 소처럼 일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촬영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제발 시키는 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서 하시면 성적은 오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캐스트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은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일을 여러분이 딱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고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러한 기억들이 먼 훗날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일하게 하고 다시 공부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공부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들 혹은 남들이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당당하게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그러면 본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